자 가라 니 운명은 니가 개척해 나는 여기까지밖에 도와줄 수 없어 달성하고 싶으면 가 가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밀어내 발로당 이게 뭐냐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션을 클리어 하는거에요 보시면 알아요 되게 직관적인 게임이고 옛날에 막 그 강아지 벌통으로부터 구하는거에 더 여러가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하면 저 침착면 아니겠습니까 플레이 레츠고 못을 박으세요 하면은 여기다 뭐 무거운걸 올려놔가지고 뭐 튜토리얼이에요 무거운걸 해가지고 뚝 떨어뜨린거에요 빵이에요 이런식으로 하는거에요 굉장히 쉽죠 감자봤스 케이크를 구하세요 아 비가 오니까 맞춤형으로 싹 구한거 아냐 여러분 저 미대에요 눌러 죽이세요 뭐 쉽죠 뿡 어거지 어거지로 성공했네 다 계산하고 성공한거에요 별을 잡으세요 지금 아 지금 어 어 어 물고기 잡으세요 아 이거 떠오르니까 아 이렇게 그죠 오케이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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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돌아가 그죠 스피닝 걸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슝 이렇게 너무 강해 이게 과학자죠 이렇게 슝 이렇게 좀 어려운건데 사실 그죠 슬롯 머신 빵에 아 아 아 이거 알았다 나 알았어 점점 벌어지게 하는거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미쳤다 너무 쉬운데요 케이크 뒤집어야됩니다 해볼게요 빵 뭐 이렇게 쉬워 좀 어려운거 없어 어려운거 해달라고 욕조를 채우세요 아 이렇게 오케이 어쨌든 채워줬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좀 물이 새네 효율이 좋진 않네 좀 길게 할걸 아냐 지금 아래 보면 지금 채워주고 있잖아요 여기 조금씩 가고 있잖아요 오케이 나 포기 안해 기다림의 미약 도쿠가와 이에야스 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 끝까지 기다리다가 승리하는건 누구죠 새야 새야 떠올라라 새야 울어라 나 씨 오케이 오케이 가둬버렸어 오케이 승리 콩을 쏟으세요 쏟는거 다 잘해 쏟는거지 전담 이런거 이런 구조 이렇게 어 걸어버렸다 오케이 이거 막 하는게 제일 좋네 따다다다다다 빠 좀 작아야겠다 그죠 오케이 이거 커져 점점 알았다 여기서 떨어지고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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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시 엄청 까시 치고 치고 그치 그치 분탕충 분탕충 도시를 지키세요 이게 미끌미끌이니까 이게 맞죠 그쵸 이게 맞죠 그쵸 이게 맞죠 그쵸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이렇게 지키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아 개새 되게 까탈스럽네 뒤질래? 오케이 도로케 지키기 힘드네 이제 조금씩 내 수준에 맞는게 나온다 문제가 그쵸 이제 내 수준에 맞는게 나와 테이블 치우세요 내가 이런거 잘해 이걸로 떨어뜨리고 이걸로 싹 긁어가면서 여기 엄청 채워 엄청 채우고 아 선을 더 이상 못써 아 치사하다 선 못쓰게 하는거 되나요 아 쟤 데리고 올려면 가져와 오케이 니가 가져와라 얘가 아 얘가 막아버리네 오케이 여기서 걸리네 아 노래 개시끄러워 진짜 가운데 원 그리면 될거 같은데 아 설마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어때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아 진짜 노래 뒤집네 진짜 빤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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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누워버리면 답이 없네 밸런스를 뭉개 한쪽이 밀면서 가야돼 그쵸 아 종수도 몰라요 이거 종수 멘사도 아냐 인디언식 기우제 해결법 마귀를 뽑으세요 안 걸리네 은밀하게 오케이 은밀하게 오케이 오케이 갖고가 오케이 힘이 약했죠? 과학자였죠 방금 종수야 나 맨사야 아 넌 아니야 크라켄을 풀어주세요 눌러 아 이게 부력 아 이게 끌어야 되는건가? 콩나물 그치 이게 너무 기니까 이쪽으로 좀 가거든? 애초에 여기서부터 떨어지잖아 오케이 아아 아 눈을 개 개 커 지가 졌나 못해 놓고 노래 탓 하하하하 뒤질래? 오케이 나 알았다 여기도 약간 방울을 달아줘 나 알았다 아 오히려 길었어야 됐어 더 그쵸? 오히려 길었어야 돼 근데 왜 왜 거리로만 함? 쌍거리 안되나? 아 아 왜 거리로 했어요? 왜 거리를 해도 되니까 하는거야 비누로 사용해서 찍 짜야돼 쉬운거 아냐? 찍자 아 여러 번 빵 빵 빵 빵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해야 돼 오히려 빵 너무 가볍고 떨어지고 한 번 떨어지고 올라올 때 걸 수가 있는 녀석이 있으면 아주 좋아 2차 2차 때려받기 구조가 이 손가락에 걸 수 있는거야 처음에는 쭉 짜 균형을 조금 요렇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해야되니까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쭉 짜고 적절한 무게만 찾아볼까요? 이게 좀 이렇게 안정적인 무게중심이 낮은 구조는 잘 안 튀니까 무게중심 위로 해서 할게요 아 잘못 눌렀다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네 번 이거였네 떨어지면서 따다다닥 이렇게 가야되는데 크레바스를 가로지르세요? 이거 아냐? 스키점프대 만들어야되는거 아냐? 약간 이거 여기 스키점프대로 해야될거 같은데? 그쵸? 아 나 알았다 이거 타이밍 맞춰서 자동차 데리고 가서 던져버려야돼 자동차 투포안을 만들어야돼 스키점프대 칭 지금이다 팡 팡 아 짜증나 진짜 야잇! 아 이게 되냐고 말이 되는 소리라 이게 이게 여기 높이가 맞아야지 어? 이거잖아 아 근데 이게 걸릴 거라서는 거 하지? 야 이게 맞냐? 투석기가 아닌가? 아 이게 이게 여기를 걸긴 걸어야 돼 이렇게 지금 좀 빠르다 보자 좀 빠르다 지금 이제 지금 이거 하면서 지금 지금이야 지금은 지금 지금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다른 거 다른 거 데꾸가 데꾸가 이거 데꾸가기만 하면 성공이야 진짜 가자 가자! 가자!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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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개척해! 니 미래 개척해! 개척해 이 새끼야! 오케이 자 가라 가라! 개척해! 니 운명은 니가 개척해! 나는 여기까지밖에 도와줄 수 없어 달성하고 싶어 가! 가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! 밀어내! 오케이 가자 똥차 가자! 가! 밀어내! 받아서 이렇게 올리면 어때? 받아서 받아서 올려 이거 아니다 아 잘못 눌렀다 빠졌어! 이거였잖아 이 곡률이었어 곡률은 맞는데 곡률인데 아 나 알았는데 나 이거 맞춘 걸로 해줘요 스퀘어를 들어 올리세요 스퀘어 파악 완료 더 강한 힘 강한 힘은 곡선에서 나온다 이게 곡성이지 나온다 나온다 곡성에서 나온다 자 강한 힘은 곡성에서 나온다 나 알았다 동글동글로 하면 돼 이거 동글동글로 그냥 씌우기만 해도 얘가 지가 돌면서 계속 개팰듯 곡성에서 나온다 지가 걸려 어떻게든 걸려 그치? 곡성에서 나와 알았다 계속 걸어 안 되겠다 리프트를 해야겠다 떨어뜨릴게요 괜찮아 다음 거에서 다음 거에서 태워 다음 거에서 태워 태워 여기서 태워 아 뭘 재시작이야 재시작은 태워 태웠는데 꺼져 오케이 뭘 재시작이야 재시작은 완벽하게 의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완반하게 여기는 치명적이 됐다 여기를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게 포인트였어 그쵸 같이 돌아가버리게 오케이 그쵸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한 번아 칸을 좀 넓게 써 칸을 넓게 쓰면 여기가 안 된다고요 칸을 넓게 쓰면 뒤질래? 왜? 여기 그냥 걸면 되는데 얘 안에서 놀라고 하고 어때 이거 얘 안에서 놀라고 하고 어 너 놀아 약간 이뻐 얘를 억누르는 방법 알았다 나 알았다 가시려간다 억눌렀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맞아 너무너무 심하긴 한데 이렇게 해야 얘가 만드는 월드에서 돌아가면서 지구를 따라간단 말이야 이 달콤이가 만드는 월드 잘못 눌렀다 이 안에서 하는 거라 이게 정답이 아니었어 이대로 가라고? 이대로 가면은 안 맞아요 이게 높이 자체가 안 맞아 아 나 알았다 곡류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따라서 가는 거죠 따라서 자 보세요 따라서 자 갑니다 자 갔을 때 근데 이게 돌 때 돌 때 어떻게 버텨주냐 이거야 나는 어? 나는 열받아 그 부분이 열받는다는 거예요 더블린 거야 약간 넓고 깊게나 좁고 아 아닌가 천천히 있나 근데 나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거잖아 아 나 이제 알았어 나 알았어 어떻게 하냐면 이 각을 이 두 개 두 개로 막는 거야 맞아요? 자 보세요 그니까 일자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? 이 알못드라? 오케이 이 녀석을 이 사탕을 제압하는 방법 이 두 면으로 잡는 겁니다 눈사람 박살렸어요? 걸 눈사람 걸어서 핸마 핸마 치고 핸마 치고 핸마 치고 핸마 치고 오케이 팡 쳐야겠다 이거 갈고리 미친 미친 지우개 갈고리 미친 지우개 갈고리 미친 지우개 갈고리 정국이 갈고리 정수리 정수리 온귀루스의 참 빵 이렇게 해가지고 걸고 팡 무너뜨려야 돼 뭔지 알죠 참치캔 따듯이 딱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뭔지 알아요? 참치캔 참치캔에 있는 그거 딴다 딴다 참치캔 딴다 땄다 참치캔 땄죠? 하.. 진짜 알못들 채팅 배설 야 ㅈㄴ 못해 ㅈㄴ 못해 ㅈㄴ 못해 ㅈㄴ 못해 ㅈㄴ 못해 ㅈㄴ 못해 뇌가 있는지 또 성공 캬아 무한반복 근데 참치캔 작전 완벽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버렸죠 죄송합니다 파악해가지고 못한다면 못한다고 잘한다면 잘한다 뭐가 잘못이야 아까 참치캔 할 때 내려갈 때 내가 딱 봤거든 되겄냐 되겄냐 능지 캬아 으로 풀었다고 채팅치면 되는거 맞죠 디질래? 디진다 진짜 힘을 실험해보세요 하 뚝 떨어뜨리기 이거 아시죠? 쉬워요 땡 어 더워 더워 오케이 빵 오케이 오케이 자화상으로 그랬어 아 아 유쾌한 척 하려고 중간에 쉬어가는 거 약간 유쾌한 척 하려고 간식을 풀어주세요 빵 아 뒤집으라는 거야 여긴데 여기 걸 수 있게 넓고 여기도 있어서 맞는 거 같아 이런 느낌인 거 같아 힘으로 해가지고 이거 잡고 들어가는 거야 유도야 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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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고 모자를 씌워요? 뒤질래? 아 안 되겠다 나 이거 진짜 이거까진 안 하려고 베르누에 원리 써야겠다 어 잘못 눌렀다 진짜 어처오는 것 없다 아 아 아 아 아 나 알았어 찍게 찍게 찍게였어 오케이 예스 학습 힘의 균형 안 넘어가게 힘의 균형 반프레스토 눌러줘야 돼요 왜 이게 좀 더 무거워 아 아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아 숨을 못 쉬겠어요 아 이렇게만 해볼까요 그냥 선 어 선이 약간 깔끔하다 선이 더 안 밀어준다 필요한 만큼만 내려오네 선이 네 이게 확실히 무게감이 없죠 그죠 힌트 쓰라고 아 다 했는데 이걸 힌트를 왜 써 내가 내가 깬 거 맞잖아 근데 힌트를 왜 쓰냐고 내가 깬 건데 깨새야 이거 뭐 어 그래 뭐 좀 해 너 너 좀 할 줄 알아 이게 맞다고 지랄하고 자빠였네 야 이거라고 지가 알려준대로 해도 안 돼 이거 미친놈이야 미친놈의 게임이야 야 네가 알려준대로 안 되잖아 아 의도를 알았으면 깨지게 해야 되는 어떤 제작자의 의무가 있거든요 지금 이 자식은 디테일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게임을 만들었어 이 개발자 진짜 디진다 너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 콕 찝어주고 가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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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버리고 무게감 무게감 줘 한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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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 한강 간지 기세야 이거 됐냐 8시 25분에 시층 분침이 90도입니다 저도 알아요 진짜 되게 별거리다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90도 모르는 사람이 발전 으아악 이거 어우 응용하면 될 거 같아요 이것을 한 칸 더 가자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럼 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갈 거야 이거 저는 시계 퍼즐을 풀 때 누름의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됐다 됐다 내려와 내려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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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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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름의 정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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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여기서 멈춰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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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땡 끝에 나 알았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팡 팡 이렇게 그치 이게 무거울 필요도 없어 걸기만 하면 돼 사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네 여기다 아 부력으로 가자 부력으로 가자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이쪽으로 한다 이런 디테일을 조정해야 되는 게 너무 열받아 이미 난 방법을 찾았단 말이야 그쵸 아 난 방법을 찾은 사람이라고 이걸 왜 하냐고 내가 이거 디테일을 아 원리를 다 알았는데 왜 이걸 내가 디테일을 조정해야 되냐고 이미 다 풀었는데 아 불합리해 봐봐 내가 한거 맞잖아 아니네 내가 한거 맞잖아 여기 봐봐 불합리하잖아 진짜 똑같구만 아 뭔데 아 이거 이대로 아니지 이거라고 이거라고 안되기만 해봐 야 개발자 이거 안되기만 해봐 아까 한거야 이거 내가 꺼냈잖아 나뭇잎을 긁어모으세요 팡 팡 팡 밀어 이 높이만큼을 이용해 그치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최대한 이용하는거지 거는거를 된거같애 그치 된거같애 아 똑같이 했는데 이게 왜 안되냐고 똑같이 했는데 지랄 지랄이다 진짜 이거 그림을 펴세요 딱 딱 딱 딱 딱 이거 어때 이게 나 알았어 이거를 곡선으로 가는거야 그러면 떨어지면서 밀어주면서 이 곡선의 계단 형태로 계단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만들어주면서 오케이 완벽하다 이 설계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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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정 아 좋다 좋다 요정도 요정도 성공 아 나 이거 갔어야 되는데 막판에 막판에 야 막판하고 땡 끝내 다는 현실적으로 못하고 제 능력만 이제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동전을 던지세요 plat 100k estab Christine 빽 와 빠르게 돌려면 여기에 무게를 달아 stable 갖고 와 감싸고 무게 갖고 문 갖고 와 가끄 와 아 République 아 으 아 오른쪽 위에 무게를 둬야되는거에요? 이렇게? 시작을 길게 하면 안되네요? 이게 무거워져요 이게 길긴 해야돼 길긴 해야돼 고집이 세져? 뭘 알아야 고집을 부리지 어떻게 하라고? 채팅 운영자 줄게 해봐 말해봐 야 너 말해봐 고집맨 했지? 뭐 어떤 고집? 너 뒤져 너 너 말 못하면 뒤진다 5 4 3 어 일단 시키는대로 사다리 모양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않을까요? 뒤져 너 진짜 자신있게 말해 고집맨이라고 말할때는 자신있게 말하고 갑자기 말하라니까 소극적이야 다소 사다리꼴 모양으로 어떻게? 일단 해보셈 사다리꼴 모양으로 어떻게? 이렇게? 이렇게 해요? 자 이렇게? 자 이렇게 한다? 어떻게? 길이도 알려줘 이제 뒤져 너 밑에도 채워서 해보셈 자 그럼 이쪽 방향으로? 이쪽 방향으로 채운다? 한 이정도? 이건 뭐 덮으면 안되니까 이정도? 뭐 어떻게 여기 여기 좀 짧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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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한다? 어? 끝까지 채워봐요? 끝까지를 채우면 이걸 어떻게 해? 구슬이 어떻게 안 들어가는데 너 일로와 일로 오라고 일로와 싸대기 대 나대지 마세요 마지막 유언 남겨 남기라고 크크크야? 죄송합니다 배는 제발? 근데 왜 웃었어 자 여기서 봐보세요 에? 이걸 짧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아 알았다 나 알았다 나 알았어 나 알았어 길어야 돼 바구니 담는 거야 아예 심플하게 왜 혼냈음? 못 풀었잖아 왜 아는 거 같이 말을 하냐고 지도 모르면서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고 이게 담아야 되거든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아 잘못 눌렀다 이게 요 두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해 흠 흠 흠 흠 흠 흠 되게 못 만든 게임이다 그쵸? 뭐라구요? 다 와 놓고 힌트 썼네? 와봐 흠 하남자? 채팅 쳐봐 나다 싶으면 채팅 쳐봐 운영자 돼 있을 거야 쳐봐 말 야 너트 돌리세요 이거 하나 풀어봐 너 힌트 안 쓰고 푸는 거 보자 싫은데요? 나 스끼러 나 대지 마세요 응 다 다 다